유마경 85번째 시간입니다. 제 8장 보리분품 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록 모든 악마의 소행을 깨닫지만 알맞게 바뀜을 보여주며 마지막 방편에 이르러서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네. 비록 모든 악마의 소행을 깨닫지만 알맞게 바뀜을 보여준다. 악마의 소행이다.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는 게 밖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밖에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는 경험하면 그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이러는 건데 거기에 자기의 기준이나 틀이 있으면 좋고 싫음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똑같은 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안에 있는 거고 사실은 악마라고 하는 모든 악마의 소행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고 무게가 없고 힘들지 않으면 그걸 좋은 거라고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한테 부담이 있고 힘들면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악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경계로 느끼는 것,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삶의 무게로 느끼는 거를 보통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고 좀 자기한테 부담을 주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일도 자기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걸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면 어떤 일도 그냥 일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도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일이야. 그러면 내가 왜 힘들어했느냐? 그건 버릇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만 딱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을 하면 그냥 희한하게 기분, 감정, 생각이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좀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거든. 그건 버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 보면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난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냐? 분별해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제가 분별해서 벗어난다 이러지만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분별해서 벗어나버렸는데 어떻게 알고 느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실상이 이렇게 딱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진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분별이 부러졌다,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이거는 그냥 마음 스스로가 저절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알미나 이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분별해서 벗어나는 일은 분명히 있긴 있어. 아니 이제 벗어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법은 설명이 안 돼. 이 법을 체험하는 것도 설명이 안 돼.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증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증명.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하고도 뭘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경험만 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분별만 하고 살아왔던 거하고는 달라요. 희한하게도 분명히 아프고 슬프고 힘든 어떤 일이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희한하게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분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팠다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아직 있는 거야.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비교할 이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말입니다. 깨달음은 아무 일 없는 겁니까? 말이 맞질 않아요.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 이것도 뭔지 몰라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느낌이 없다는 겁니까? 감정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있거든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없어요.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떤 거다라고 하는 느낌도 아니야. 그러지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통해 보는 수밖에 없다. 통한다는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방편이다 이렇게 아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방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딱 왔을 때는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 그냥 싹 사라지는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 다 방편의 말이야. 석가모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나 하나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아는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말을 듣고 말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다 잊어먹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 일인데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 하나가 저절로 온 우주에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물론 또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알미입니다. 말의 길이 끊어졌는데 이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고 생각이 끊어졌는데 생각이 끊어졌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그냥 말이 내 삶이야.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했다 이런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경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 마지막에 세존의 이런 설법을 듣고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그냥 그 설법을 듣고 깨닫는 거 그거 말고는 불교라고 할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깨달아봐야지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버스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았다 또는 깨달음 이 한마디를 들으면 깨달음이 어떤 거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깨달았다. 이 말에서 그냥 깨달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삶, 말과 행동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법의 삶은, 이 불교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없어요. 이 불교에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즉각 그 순간에 그냥 이것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사라지고 이게 되는 거야.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고 알매 의지해서 살고 어떤 개념을 쓰고 말을 쓰고 말을 쓰고 산다는 말은 이 말의 어떤 가치, 의미, 뜻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좋고 중생 그러면 싫고 옳으면 그러면 좋고, 그럼 그러면 싫고 그러니까 이 말의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말에는 선이라고 해서 그 선이라는 글자나 말의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악이라고 해서 그 악이라는 글자나 말에 무슨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의 삶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악 그러면 악이라는 상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려고 고통을 버리고 이 쾌락이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 느낌, 생각에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은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그거는 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중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과 악이 없어요. 가치가 있고 없고가 없어.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기준만 사라져버리면 부처, 중생 똑같아요. 어떤 이치, 도리가 있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치, 도리는 없어요. 삼단논법이 아니니까. 이 불교는 삼단논법이 아닙니다. 그냥 부처, 그냥 부처하는 그대로고 중생하는 그대로야. 깨달음하는 그대로고 어리석음하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 어리석으면 전혀 차이가 없거든. 생각을 하면 차이가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말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고 어리석으면 나쁜 건데 생각의 세계에서는 이 생각의 세계가 뭐냐면 세간입니다. 세간, 중생의 세계 세간은 생각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듯이 버린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한 번 반드시 제가 가르치는 여기에 통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벌어집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냐 이런 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버리고자 했던 그냥 하나하나 일들이 그냥 이 일이었어요. 이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걸 뭐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좋고 이상형이라고 해도 좋고 유토피아라고 해도 좋은데 만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찾고 있는 게 자기가 버리고자 했던 거기에 그냥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이 다 드러나 있고 다 실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도 깨달은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고 온통 물밖에 없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마르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예요. 가짜 실제로는. 더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나 고민이나 뭐 이런 진지한 생각은 가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이야. 도깨비 같은 놈이에요. 도깨비 같은 놈.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지하다고 그러고 그런 의문을 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뭐냐.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 쓸데없는 한 생각이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나 봐요. 서양에서 영적으로 깨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순서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이게 해결이 달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건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근본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말처럼 살아야 되나 아니면 붕왕처럼 살아야 되나 토끼처럼 살아야 되나 아무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고 해보세요. 다 쓸데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 본성이 소임을 내가 깨달으면 그냥 소처럼 살겠지. 그런데 저는 소인데 내가 말처럼 살아야 되나 토끼처럼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평생 그러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고 옳은 삶이냐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인간의 본성이 해결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본성이 뭐냐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거꾸로 된 거잖아.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근본만 그 본성만 해결이 돼 버리면 나머지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고민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세상의 변화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법에서도 이 근본을 표현하는 말이 불생불멸이잖아요. 부정 불감 불구 부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조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고정돼 있는 생각 느낀 감정은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연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왜 연기를 얘기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기가 왜 중도고 깨달음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목적, 내 의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치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그냥 지가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몸통 아래조차도 사대 육신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가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 거기 내 게 어디 있어?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불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을 연기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이런 틀로서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온갖 모양, 소리, 색깔, 몸뚱아리,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부모, 할아버지 다 이런 모습은 있는데 다 공이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가서 머무는 데가 없는 거지.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 장애가 없죠. 무과해. 장애가 없어. 오름에도 머물지 않고 그름에도 머물지 않고 불교에도 머물지 않고 기독교에도 머물지 않고 불교에도 머물지 않는 게 진짜 불제자예요. 그걸 가르치셨으니까 중도라는 거하고 똑같잖아. 중도라는 말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부처에도 중생에도 오름에도 그름에도 법에도 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머물지 않는 이 측면을 좀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다르고 방식은 다른데 똑같이 이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연기는 곧 중도예요. 그래서 연기는 곧 중도예요. 중도는 곧 불이요. 불이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중도라고 그러는 거지. 다 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때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측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불이 중도로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 거거든.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자꾸 생기고 사라지는 걸 진실하다고 여기면 연기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무슨 진실한 게 있어. 거기에 네 게 어디 있어. 거기에 어디에 내가 있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런데 제일 오해가 많은 게 연기법이에요.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의 삶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 의식은 자기 책임 자기 죄로 돌려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간 스님을 찾아간다. 그러면 연기로 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네 죄가 어디 있고 네 책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가 인연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죠. 인연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도 물론 그건 다 알므로 설명한 겁니다. 지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정말로 힘든 사람은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연기법은 그런 게 좀 포함돼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니구나.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그런 거지. 내가 뭘 노력을 안 해서고 내가 무슨 잘못 태어나서고 이런 하여튼 그런 걸로부터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 면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다 그러면 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기는 게 많고 제가 볼 때 그래요. 보통은 보통은. 그래도 이제 불교를 교리적으로라도 좀 철학적으로라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넘죠. 그 정도는 넘지만 진짜는 아무리 넘어봐야 진짜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별이 뚝 부러지면 되는 거야. 중도, 불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려고 쓰는 말이고 그러려고 쓰는 방편이고 그러려고 쓰는 무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과 이 삶이 둘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 삶이 돼야 돼. 보살 그러면 그냥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이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이 보살이 자기 삶이 돼 버려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하나하나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보는 거든 듣는 거든 느끼는 거든 생각하는 거든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진실 이 법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이 법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모습은 뭐냐면 이 법을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 소리는 온갖 천차만별한 소리 이 새소리 바람소리 물이 흘러가는 소리 저기 지금 버스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이 소리 하나하나는 전부 이 법의 음성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들리는 저 오토바이 소리까지도 그냥 이 법의 음성이야. 법의 음성. 이 법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드러내는 어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깨달은 선지식의 말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여기서든 저기서든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이 법음이에요. 법음. 이 법의 음성이라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유마경에서는 이 개성에서는 알맞게 바뀜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알맞게 바뀐다. 이 알맞다는 말은 딱 들어맞다는 말. 딱 들어맞다. 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 알맞다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말과 우리의 삶이 딱 알맞다는 말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과 삶은 둘이 되는 거는 이제 분별 세속의 삶은 그러거든요. 세속의 삶은 이 말과 이 삶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거짓말도 있고 속이는 말도 있고 진짜 말도 있고 가짜 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관에서는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알맞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 모습이든 소리든 말이든 색깔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알맞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이 실상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음성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이 아닌 게 없고 부처의 음성 아닌 게 없고 부처의 색깔이 아닌 게 없죠. 전부 그냥 일 하나지 일 하나. 때로는 자기 몸에 늦고 병들고 죽음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마치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도 있죠. 이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몸통아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늦고 죽는 게 자기 의지와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자 하는 뜻이나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야. 물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 것도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흉내를 냈든 어쨌든 선의 뜻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조계종은. 그러니까 노스님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너무 당연한 걸 던지는 적도 있었어요. 물은 어찌 흐르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물이 흐르는 어떤 뜻이나 도리가 우리가 과학이나 물리법칙 말고 과학이나 물리법칙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나 의도나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알 수는 없고 과학으로 증명은 안 되고 우리 알므로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원천 에너지 기운 주제자 주인공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져요. 잘 던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가 늙음의 방향이나 병듬의 방향이나 죽음의 방향으로 지가 의도를 가지고 갑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인연 따라서 말 그대로 인연 따라서 병 들고 늙고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자기 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드러내 보여줄 것도 없어. 보여주기 싫어도 그냥 보여져. 그냥 저절로.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진실을 통해 보면 그냥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무노사 무노사 진 이런 말을 하잖아. 늙고 죽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자기 스스로가 온 우주에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보여줄 뿐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다 이거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지금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니까. 아무리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있어도 이 진실 하나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사람은 이 법을 드러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중생진만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혼자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 알 것도 없고 더 공부할 것도 없고 더 깨달을 것도 없거든 실제로는 진짜로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쉬워지기만 하면 그냥 이 법은 그냥 온 천재 다 그냥 저절로 드러나요. 그 생각이 쉬워지지 그 생각이 안 진짜야 가짜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한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온 천재의 법이 드러나나? 그럼 이 법이 드러날 때 누가 이걸 보고 누가 알고 누가 느끼고 누가 경험하는 거지?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하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을 일으켜요. 옛날에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긴 했어요. 자꾸 선지식들이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겠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생의 병이 다른 건 없으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자꾸 알려고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허공에 손 흔들어서 하늘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하고 똑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병은 똑같아요.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거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르침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조주도 그런 질문 했을 겁니다. 자기 스승인 남전한테 그러면 그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이게 대표적인 분별입니다. 그게 도인 줄 알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게 도인지 모르면 그것도 도가 아니고 도인 줄 아는데 그게 어떻게 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 분별만 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물론 조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꽉 막혀 있었어요. 꽉 막혀 있을 때 그 질문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영리한 질문이거든 그래 아니 그러면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깨달음 깨달음 그리고 법 법 실상 실상 이러는데 그거를 내가 이게 실상 인지를 알아야 무슨 깨달음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러는 거지 아는 게 아니다 또는 알 수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알아? 이렇게 질문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무리 세간에서는 영리한 질문이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망상이에요 망상 아무것도 알 게 없다고 알 게 없으면 아는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라고 그러지 아는 게 없고 아는 나도 없고 알려지는 법도 없는데 그냥 이 세계가 이렇게 생생히 살아 있어 자기도 생생히 살아 있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생생히 살아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아는 내가 있고 생생히 살아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생생히 살아 있다 니까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그런 것이 성숙시키는 것이 그런 걸 보여주어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문장은 이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이 중생을 성숙시키는 이 진실을 가르치고 이 진실을 드러내는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마음공부라니까 그게 자기가 지나쳐버리고 못 알아들을 뿐이지 자기가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또 그냥 지나치지도 않아 자기가 좋은 일이면 좋다고 잡고 싫은 일이면 싫다고 밀어내니라고 바빠 차라리 그냥 지나쳐버리지 그런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그러면 못 깨달아도 이 삶의 번뇌는 조금 줄긴 하죠 그러면 차라리 지나쳐버리지 그놈을 붙들고 이건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알려고 중생의 중생의 병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자기 삶이 마치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을 들고 놓고 밥을 먹고 숨 쉬고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로면 물 마시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환상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환상을 가지고 노는 거냐 거기에는 실제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실제가 없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하더라도 실제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든 쓸데없다고 하는 일이든 거기는 실제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자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맞아 이렇게 그렇게 느껴져 보면 깨달아서 살아 보면 근데 그 환상은 뭐냐 전부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죠 비록 그림자고 물거품 같고 안개 같은데 그냥 전부 그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 허망한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허망한데 허망하지가 않고 진실한데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 마술사 같죠 마술사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은 다 눈속임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같이 하죠 진짜 같이 하니까 속는 거지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같거든 이건 진짜 시계 같고 이건 진짜 컵 같고 이건 진짜 죽비 같고 이 느낌은 진짜 같고 이 생각도 진짜 같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그냥 이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거고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헛된 일은 아니야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허망한 모습이고 허망한 그림자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니까 항상 한 건 아니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항상 하지 않죠 진실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진실을 드러내는 허망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걸 현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허망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근본이라고 해서 진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는 거죠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거파가 일어나 이런 일이 있죠 거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재난인데 재난 옛날부터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인간한테 재난이다 그러면 큰 재난은 불 물 그 다음에 또 뭐다 하여튼 우리가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삼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재난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 큰 재난 그게 이제 다 불타버리는 거 거파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거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로 다 덮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게 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국지적으로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어떤 인간이 그걸 보거나 경험했을 때 무섭겠죠 근데 이게 국지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전체가 다 불로 타버렸을 때 뭐 이런 상상할 수 있죠 물난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거파 여기서 거파가 다 하여튼 이 삼재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기억나는 건 물과 불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거파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불구덩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불구덩이가 그러면 그게 종말이죠 종말 끝장나는 겁니다 때로는 거파가 일어나 근데 물론 이 마음공부나 종교에서는 그게 종말이다고 하든 이 거파 또는 물난리라고 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 불구덩이가 되어버린다고 하든 이 세상 이 밖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밖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 거파나 물날리는 우리 이 마음의 번뇌에요 번뇌 우리 마음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고 있다는 거 근데 자기한테 심대한 번뇌 같은 경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다 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다 타고 있어요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의 불이고 마음의 물날리고 마음의 재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밖에 있는 것이 자기한테 어떤 손해와 이익을 심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밖에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밖에 어떻게 변하냐 나한테 이익 뛰는 방향이냐 손해되는 방향이냐 이거 예민해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지 돈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예민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거에 예민해요 이건 중생이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까 좋고 싫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중생이지 근데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자기 분별망상 밖에 없지 그러니까 딱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분별망상을 쫓아가느냐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사느냐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하지만 종족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하고 그걸 벗어나서 사는 사람하고 종족이 달라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건 아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또 뭐 병들었냐 늙었냐 이것도 아무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거에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딱 가라앉았다 하느냐 그걸로부터 뚝 벗어나서 사느냐 이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삼재다 그러면 밖에서 어떤 일 물 물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그거 없애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냥 온갖 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병을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다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막 들어올림 휴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중생은 밖에 있는 일에 영향을 하도 받다 보니까 자기만이라도 이 밖의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이 들림을 당하고 싶은 거지 자기만이라도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목을 매는 거지 사실은 종말은 그게 종말이 아니거든요 재난은 그게 재난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병이 재난이고 종말이죠 때로는 겉파가 일어나 천지가 활활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생이 집착하고 있는 변함없는 모습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도록 비추어 주는 것이로다 물론 말은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고정된 생각이라든지 분별을 깨부수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이고 그런 일이죠 분별을 부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이 진실 내가 알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고 통하고자 하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지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실입니다 불행과 불행아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울음과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음과 싫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있는 거지 이거 하나가 있는 거지 천억의 중생이 온 나라에서 함께 찾아와 청하면 동시에 그들의 곡물을 바꿔서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네 천억의 중생도 또 천억의 중생 이럴 때도 이 중생이 밖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하고 참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실은 불법 불교 공부 시작이거든요 체험하기 전에는 불교 공부도 아닌 거고 실제로는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불교 공부 시작 그때부터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한번 이렇게 일어서 본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한 발 뛰어보고 두 발 뛰어보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음날 세 발 뛰어서 넘어지고 이러는 게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도 금방 얘기했듯이 한 발 뛰고 넘어져 다음날 두 발 뛰고 넘어져 근데 생각은 뭐냐면 어제 한 발 이렇게 일어서서 비로서 걸었으니까 오늘은 안 넘어지고 쭉 걸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생각은 그건 생각이에요 현실은 안 그럽니다 두 발 뛰고 넘어져요 다음날 세 발 뛰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걷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러니까 기어가는 네 발로 기어가는 건 익숙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가는 게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뒤뚱뒤뚱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럴 때는 급할 때는 막 기어서 날라가 버려요 언제 서서 뒤뚱뒤뚱 걸어갑니까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급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내가 내 발로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닥치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훨씬 익숙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막연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몸통아리 하여튼 이 정도였어 나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못 느껴요 근데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분별망상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나라고 하는 거를 이 우주 삼나 만상 어느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다 심어놨더라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합니까 그냥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에도 나를 다 심어놨더라고 그냥 보는 모습 듣는 소리 느끼는 감정 뭐 생각 얘기할 것도 없어 밖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떴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달해 별 하나하나에도 다 심어놨버렸더라고 그게 느껴졌을 때 좀 신기했어요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말로는 애고다 아상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상이 뭔지 몰라 애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고다 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애고고 아상이에요 평생 그냥 나라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산 거야 뭘 보든 뭘 듣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통째로 그러니까 그게 천억의 중생 만억의 중생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나라고 하는 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손오공 보면 자기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가지고 후 불면 자기가 수도 없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한 생각만 있으면 우주 삼나 만상이 다 그냥 아상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이제 이 경전 같은 데서도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다 천억의 중생이다 만억의 중생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천억의 중생이 온 나라에서 함께 찾아와 청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중생이라면 절대 이 많은 중생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이 법문을 청하는 일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안 오고 나는 관심 없어서 안 오고 온다 하더라도 이 천억의 중생 중에 밖에 있는 중생이 천억이다 그러면 열 중생 백 중생이나 찾아올까요 한꺼번에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밖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이 천억의 중생이 다 함께 찾아와서 이 법을 청하는 겁니다 발심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천억의 중생이 한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천억의 중생을 무너뜨릴 때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무너뜨리면 천억의 중생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갖 생각이 있고 온갖 지식이 있지만 그건 다 하나의 생각이에요 이 하나의 생각이 무너지면 그 온갖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그건 원인이고 그건 결과고 이건 이치고 도리고 자기는 그렇게 느껴 착각이죠 착각이죠 귀신이 모습을 드러낼 때는 온갖 차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아니 처녀귀신 모습으로 드러냈더니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은 천차만별하지만 그냥 한 사람 하나의 귀신일 뿐이듯이 우리 분별망상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의문도 마찬가지에요 온갖 삶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 하나의 의문만 부서져버리면 온갖 의문은 저절로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만 무너뜨리면 모든 생각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처녀귀신이냐 애기귀신이냐 그런 귀신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 그 놈을 딱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말은 뭐냐 처녀귀신 물리치고 총각귀신 물리치고 애기귀신 물리치고 그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귀신은 내가 물리쳐도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고 수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로 다 모습을 드러내 줄 수가 있거든 귀신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놀 사람 없어서 심심해 죽겠는데 놀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한 생각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한 생각만 한 중생만 무너지면 돼 근강경에서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멸도시켜가지고 무혈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제도시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대하 제도시킨다 모든 중생은 일시에 제도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선이나 대성불교에서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노 그거를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각 깨닫는다 깨달을 때는 즉각 깨닫죠 어떻게 점차로 깨닫습니까 점차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죠 귀신 놀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귀신한테 놀아나는 거라니까 그런 모습을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놈을 그냥 딱 잡아서 뿌리를 캐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이나 대성의 가르침은 간단하잖아요 수만 수천의 이 나뭇잎이 이 한 나무에 큰 나무는 있잖아요 이 나뭇잎 하나 보고 곧장 나무 뿌리로 들어가 버리는 게 선이고 그게 도노예예요 깨달음이야 그게 나뭇잎 하나 따고 가지 하나 부러뜨리고 또 부러뜨려가지고 뿌리까지 가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을 중요하게 여기죠 발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모두 함께 찾아와서 법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물론 이제 깨닫고자 하는 뜻을 가능하면 순수하게 내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도 말고 깨달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 이 상을 상을 받기를 정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동시에 동시에 그들의 곡물을 바꿔서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관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공양이라고 해서 세관적으로는 출가한 스님들이 필요한 음식 약품 여기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곡물이라고 그러는데 출세관에서는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이 곡물을 이렇게 준다 할 때는 이제 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세관에서는 법보시를 최고의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곡물이라고 할 때는 발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심을 정말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을 서원이죠 서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발심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네가 깨닫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다 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다 하고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향하게 해요 이거다 하고 이쪽으로 향하게 해 모든 금지된 주술과 서적과 논리와 기회가 결국에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네 이거는 깨닫고 남은 그래요 깨달아서 우리가 법에 익숙해져서 법이라고 할 것도 사라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어떤 무기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누리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요 깨달아서 사라 보면 뭘 봐도 뭘 들어도 전부 그 하나하나가 중생을 법으로 이끄는 도구고 수단이고 뭐라고 그러죠 다리 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다리는 우리가 건너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든지 태풍이 와도 그렇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눈이 내려도 그렇고 그냥 다 그냥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낙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귀결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천차만별한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귀결점이 뭐냐 귀결점은 똑같아요 귀결점은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지면 우리가 어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또는 불교에서 지금까지 교리나 논사나 이걸 인용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선사들 가르침 한번 보세요 경전에 나오는 말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걸로 다 가르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 사람 찾아왔을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남에서 왔습니다 성남의 푸른 어떤 색이던가요 푸른색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어느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 비가 왔나 봅니다 그 선사가 그랬죠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밖에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그 강백은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선사가 그러죠 중생이 자기는 잃고 어떤 모습만 쫓아가는구나 이랬죠 선사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고 수단이고 무기인데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어요 조주의 뜰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떻게 나왔냐 당연히 이제 오늘 스님이 찾아왔겠죠 앉아서 물었겠지 스님 조사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는데 앞에 측백나무가 있었던 거죠 뜰앞에 측백나무야 이러는 거지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지금 눈앞에 없는 이걸 끌어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비록 금지된 주술 서적 마찬가지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없애는 춤을 추든 무슨 주술을 외우든 마찬가지 가만히 그걸 듣고 있다 보면 전부 그냥 그걸로 중생을 제도하는 무기로 쓸 수가 있어요 다 그걸로 그걸 이제 자유자재라고 하고 옛날 선사들이 도둑놈이 타고 말을 뺏어서 그 말을 말 타고 도둑놈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든 그 하나하나는 다 중생을 성숙시키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못 볼 뿐이지 자기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안목이 그러니까 좋고 싫은만 나누는 거야 자꾸 그래서 대인배 소인배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자기가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되면 나누기만 하니까 소인배라고 그러는 거야 대인배는 나눌 필요가 없지 도덕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대제 불알이다 큰 손질 이런 불알 나누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대인배 대인배 대장부 그게 안 되니까 나누는 거야 이건 좋은 거니까 잡고 저건 싫은 거니까 밀고 이러는 거야 소심한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번뇌가 있고 삶이 힘든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에서 한 번 벗어봐라 분별에서 한 번 확 벗어나 보면 본래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나눌 게 없구나 나누어지지 않는 걸 나누고 있으니까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직접 실감한 그것만이 자기 겁니다 나머지는 남들이 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복습도 없고 예습도 없어 미리 누가 이렇게 먼저 공부해가지고 알려준 말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기가 직접 밟아봐야 돼 서울관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서울을 한 번 딱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행일치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진실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티끌어나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전부 이 일이다 이 일밖에 없다 왜 이래요